제주 반야사가 자비의 쌀 나눔 행사와 승보공양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7일 제주 반야사에서 진행된 자비의 쌀 나눔 행사에는 주지 현파스님과 김기완 애월읍장, 고급여 공덕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반야사는 1,020kg의 쌀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하고 공덕회 성금 200만 원을 승보공양 성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주지 현파스님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